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각 종교마다 온라인 쪽으로 진출해야 된다. 좋은 컨텐츠를 양산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고 나발이고 지금 종교들은요. 종교 개벽을 해야 돼요. 영적 각질을 멈추고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온라인에서 살아남는 것은 생존 목표고 종교 개벽이 중요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은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온라인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 분위기 속에서 뭘 경험하셔야 되냐면 각 종교의 원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자꾸 대형화, 대형화 그리고 신자들을 많이 모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보내고 한 명이라도 견성을 시킬 걸 도울 초기의 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저희 양심톡톡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인이 제 강의를 듣고 저희 유튜브에 접속하시더라도 저는 모든 종교에서 그 원형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지금 각 종교에서 하셔야 할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라고요. 도가리 까면서도 진리를 체험할 수 있고 진리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문화로 가야지 폼 잡고 허세부리고 할 때가 아니에요. 형식 강조하고 일요일 날 주일 성사를 나와야 신자다, 아니다 이것을 다투고 있고 가난한 신자들을 어떻게 교회로 끌고 오느냐 하느냐 이런 거 아닙니다. 영업 고민하시는 거예요. 온라인 시대마다 어떻게 좋은 콘텐츠를 뽑아내서 어떻게 신자들을 더욱 더 늘려나갈 것인가, 안망하게 할 것인가 그게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할 발상이 아니죠. 예수님과 부처님은 뭐만 고민했을까요? 신자 많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장사 잘해볼 고민하셨을까요? 아니면 한 명이라도 성령 받아라, 한 명이라도 해탈을 시켜주려고 고민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본질이 뭔지 보이실 거예요. 이번 시대 딱 좋아요. 이제 일요일 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 듣고 하면요. 여러분 이제 한 종교에만 메일 수도 없어요. 유튜브에는 엄청난 종교 콘텐츠, 수많은 좋은 철학 콘텐츠가 또 올라와 있거든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막 그 유튜브의 바다를 이제 그전에는 일요일 날 교회만 갔던 분이 절에만 갔던 분이 이제 유튜브의 바다에서 자기가 진리를 고르면서 다녀야 돼요. 안목도 기르고 더 자명한 거 찾고 이것만 보나요? 이거 옆에 또 뭐가 뜨는데요? 법륜스님 거 보다 제 것도 떠서 여러분 보고 여기까지 오셨듯이 찜만 남는다. 이럴 것까지 생각해야 돼요. 이제 막 유튜브에다가 일요일 날 예배를 해야만 진짜 교인입니다. 이딴 거 올리고 있으면요. 싹수가 노랗죠. 거기는. 거기는 특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